자 오늘 따뜻한 우리 ETF아저씨 최창규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되게 행복하게 사시면 그렇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주말은 조금 길게 가시죠? 어떤 분 말로는 근데 이게 같은 일상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자꾸 뭔가 변화가 있으면 더 더디게 느끼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저는 매일매일 다른데. 아 그래요? 좀 오래 갑니까 시간이? 잘 안 갑니까? 뭐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재밌게 가요? 저는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일매일 다르시군요. 네 그래서 두 집 살림 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가나요? 네 뭐 제가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파생 쪽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제가 보는 지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뭐 수급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 제가 보는 비장의 화면 준비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코스피 즉 현물에서 외국인 매매한 거고요. 일별로 나타난 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비차익거래입니다. 비차익거래라는 것은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물을 계약수로 환산해가지고 3월 동시만기일 이후부터 누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찍힌다는 것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3월 24일 보시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는 1조 원 넘게 순매수로 찍혔지만 비차익거래 즉 바스켓거래는 3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의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외국인과 기관 또는 외국인과 누군가의 블락거래가 있었구나. 블락거래라는 것은 시간의 대량 매매를 의미하는 거고요. 블락 매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1조 원 현물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블락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 종목의 블락거래보다는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숫자들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또는 외국인들의 현물 플로우, 펀드 플로우와 연동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 5, 17일 날 6,500억 힘있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 뒤로는 대부분 매도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매수로 들어오더라도 비차익 매수의 규모가 50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때 당시만 해도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좀 힘있게 반등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가 좀 힘있게 못 들어왔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를 누적해 보면 제가 하나만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3월 11일 날 외국인들이 1만 5천 계약 매도로 보냈습니다. 매도로 보냈습니다. 매도로 보냈습니다. 선물 3월물 매도를 6월물 매도로 그대로 넘겼다라는 거고요. 규모는 1만 5천 계약이니까 금액으로 한 사람의 1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만 5천 계약에다가 지금 현재까지 누적한 5천 계약 순매도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실제 포지션은 5천 계약 순매도가 아니라 2만 계약 정도 순매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상방으로 배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최소 6월까지는 계속 떨어진다고 배팅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은 선물 6월물이기 때문에 강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어떻게 될 건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수급이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 최소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의 수급이고요. 비차익 거래라는 것은 일종의 펀드 플로우니까 펀드 플로우도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급변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변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 4월 이 정도까지는 외국인들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뷰입니다. 시장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ETF를 매매하실 때에는 방향성 특히 시장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주간 단위로 개인들이 또는 은행 투자자들이 아니면 사모펀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거 한번 훑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네. 자 개인인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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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놀라워요. 이야. 개인들 순매수 1등이 원유 선물 인버스, 순매수 2등이 원유 선물 인버스, 그리고 순매수 3등이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고버스. 고버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반등이 일어났다 또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원유는 100불 이상 올라가 있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한번 꺾이면 크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소풍이나마 반등했지만 못 믿겠다라는 게 개인들의 ETF에서 발견되는 투자 심리고요. 왜 개인들은 역추세를 좋아할까요? 저도 이 방송 4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성향은 뚜렷해요. 역추세. 무조건 역추세예요. 제가 그때 미국 시장 많이 떨어질 때 제가 정프로님한테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메타, 페이스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개인들 넘버원 순매수 1위 ETF가 나스닥 100 ETF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투자를 오래할수록 저런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딱 하나입니다. 10번 중에, 100번이라고 얘기할게요. 100번 중에 99번이 저전략이 맞아요. 100번 중에 99번이 다시 바운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박스권 안에서 무조건 리바운딩을 한다. 거의 확률적으로는 90% 이상 확률입니다. 그런데 전문 투자자일수록 저런 운용을 안 하는 이유는 그 한두 번에 걸리면 원금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버스를 사죠, 인버스. 그러니까요. 역주세잖아요. 아,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한다.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건데. 100번 중에 99번은 괜찮다고요? 아니, 보통. 99번은 아니죠. 원자대는 아니고. 70번, 70번 정도는 되죠? 90%. 10번 중에 9번은 맞아.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2, 3년 동안 빠지면 산 사람이 무조건 먹었어요. 빠지면 산 사람은. 그렇죠. 빠지면 다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한 번의 약세장이나 한 번의 아웃라이어 같은 상황. 아웃라이어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같은 그런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릭트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단을 완전히 뚫어버렸는데 저런 매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저런 매매하는 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만 너무 하시기보다는 다양하게 추세도 한번 해보시고 저런 역추세도 해보시고. 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도 이제 개별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많이 샀잖아요. 이건 결국 개별 종목 샀다는 건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거잖아요. 내 종목들은. 그렇죠. 그런데 내 종목들이 어쨌든 지금 같은 이런 박스장에서 종목이 가기도 하지만 안 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럴 때 이제 좀 오른날 저 인버스를 샀다는 건 일종의 나름의 어떤 포트폴리오 혹은 해치 전략.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려면 방금 탁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ETF만 말씀하기 때문에 ETF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식도 좀 하시면서 아니면 ETF 좀 하시면서 또는 펀드도 하시면서 그렇게 좀 다변화된 상품군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전략을 쓴다면 아마 오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ETF 하나만 하면서 오로지 역추세 많이 빠진 거 사고 많이 오른 거 팔고 이런 매매를 해서는 10번에 8번 9번까지는 맞추겠지만 한 번 크게 틀리면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8번 이익 먹은 것도 한두 번 틀린 게 다 잡아먹을 수가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손잡이 못하잖아요. 개인들이 보통. 안고 가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진짜 불타기를 하고 신용을 하죠. 실제로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실제로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게 아무래도 홍콩의 중학겜이라고 그랬었죠. 항생테크 그리고 CSI300 레버린 CSI300이라는 것은 상해 거래소와 선전 거래소의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거든요. 레버린이니까 2배짜리 플러스 2배짜리를 사신 건데 오늘 홍콩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또다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거의 얼마까지 빠졌더라. 아무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콩이 많이 빠졌으니까 중국 본토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그랬다가 어느 정도 오르는 듯 하다가 또 한 번 빠져버리면 훨씬 더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CSM에 하나 있네요. S&P500. S&P500. S&P500은 아마 약간 신앙? 신앙?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공 학습 효과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미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 투자자들은 전기차 너무나 사랑합니다. 차이나 전기차 너무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차이나 2차전지. 이거 이번 주에 상장한 거거든요. 3월 22일 날. 이번 주에 상장한 차이나 2차전지 ETF인데 역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중국 전기차 또는 중국 2차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 호불호가 없다. 또는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드릴게요. 은행까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행은 크게 보면 프랍 즉 자기자본 매매하는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신탁에서 매매하는 은행. 두 가지 은행이 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번 주에 은행은 좀 재밌는 매매를 했어요. 1등부터 4등까지가 채권 ETF예요. 국채선물 10년 인버스 그리고 국채선물 3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5년 그러니까 10년부터 3년 5년까지 다양한 채권 ETF를 매매를 했고요. 인버스를 매매하기도 하고 그냥 정배를 매매하기도 하고 은행들이 저랬다는 거예요? 네네네. 은행 투자자들이 근데 10년 인버스를 했다는 거는 채권의 하락에 배팅한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간 거에 배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저도 채권을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채권과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추경하겠습니다. 추경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혼란을 주니까 은행에서 은행도 채권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ETF를 통해서 그런 방향성 또는 그런 움직임에 연동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은행도 개인이랑 좀 비슷해요. 차이나 전기차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 선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차이나 항생 테크 그리고 S&P 500 반도체 개인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 중에 특징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삼성전자가 빠진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빠진 반도체예요. 즉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반도체를 샀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뺀 반도체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7만 원대에서 좀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니까 에휴 반도체 경기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삼성전자는 글쎄라는 심리가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도 그렇고 타이거도 그렇고 반도체에 다 삼성전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넣어버리면 색깔이 좀 없을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연동이 돼 버리니까 아예 삼성전자를 빼버리고 밑단의 어떤 소부장 그런 어떤 비중으로 조금 더 엣지를 좀 내려고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알코올이 빠진 소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뿌락치로 살 수 있는 ETF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ETF를 사고 싶다 그러면 굳이 반도체를 안 사도 된다는 거죠. 그거 삼성전자 빼고 나는 좀 가벼운 소부장을 많이 사고 싶어. 이런 ETF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반도체 ETF인 것 같아요. 반도체 좋을 때 정말 반도체 좋은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ETF 쪽으로 간다?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GIGS라는 업종 분류를 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GIGS 업종 분류를 잠깐 봤더니 삼성전자의 GIGS 업종 분류는 정보 기술이에요. 정보 기술 기술 하드웨어 이쪽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업종 분류에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니라 기술 하드웨어다. 이렇게 분류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러시아 ETF 이런 건 전부 다 사라진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것도 역추세기는 한데 98년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때 하락한 다음에 10년 동안에 러시아 지수가 70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지수값을 처리할 때 러시아 지수 MSCI에서 0.0001 즉 0원으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소 홈페이지 얘기도 좀 드리거든요.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래소 홈페이지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나 신규 상장되는 ETF를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홈페이지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거래소 보도자료 보면 드디어 또 테마 ETF 두 종이 또 상장을 합니다. 이건 제가 코드번호에서 한 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 UAM 도시항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MZ 소비 두 가지 테마로 상장하고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UAM은 뭐죠? UAM은 도시 도시 드론으로 이용 드론 택시 드론 택시 같은 게 UAM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아리랑 아리랑은 한화자산이고요. 한화자산에서 우주항공 and UAM이라는 이런 ETF가 3월 29일 날 상장할 거고요. 비타 비타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드디어 한국투자 밸류 자산 운용 들어보셨나요? 강프로님 한국투자 밸류 자산 운용 혹시 옛날에 이채원 대표님 맞습니다. 이채원 대표님이 가장 가치투자에 거의 선봉했었던 몇몇 몇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분 아직도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아마 다른 회사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액티브 ETF 시장에 도전장을 내렸고요. 도전장을 내면서 첫 번째 테마로 잡은 게 MZ 소비 즉 아마 뭐 제가 모르긴 아직 바스켓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새벽 배송부터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쫓아가려면 좀 액티브로 운용을 해야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습닷컴이라든지 우리 최상균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역시 매일매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더욱더 나의wed가